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미디어베이에 있는 가상악기와 플러그인 이펙터에 스냅샷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야 하고 굉장히 낯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베이에 대한 영상을 이 전 영상에서 다뤘거든요 꼭 그 전 영상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디어베이에 대한 설명을 건너뛰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스냅샷 넣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레슨을 하면서 뭐 여러가지 설명을 하다 보니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안 넣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냥 여기서 또 안 넣은 걸로 하나 설명드릴게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상하게 부를 수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시면 트랙 인스트루먼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폭탄 세일하고 있다고 어쨌든 하이브리드 이렇게 했죠 그러면 스냅샷 어떻게 넣느냐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 뭐 위에 보면은 사진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기 사진 찍는 것 같은 카메라 같은 버튼이 하나 있죠 그럼 여기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른쪽을 이렇게 보세요 여기 지금 아무 그림도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사진을 딱 클릭을 하면 들어가죠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쓰는 게 있다 베큐도 한번 해볼게요 베큐도 넣고요 넣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버튼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시각적으로 그럴싸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트랙이나 렉 같은 데에서도 불러오는 방식이 있지만은 어쨌든 미디어 베이스 드래그인 드로그 무지 편하네 앞으로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익스팬드 있다 이거 다 폭탄 세일 미끼 상품들 네 저렴하게 구입했던 것들 여기 또 누르면은 이렇게 또 나옵니다 너무 편하죠 네 너무 편해요 그러면 플러그인 이펙터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플러그인 이펙터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사운드토이의 에코보이 트랙에다 넣어볼게요 넣으면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죠 그럼 똑같이 카메라 버튼 위에 있어요 그러면 딱 넣으면 생겼죠 이렇게 또 하나 넣어볼까요? 리틀 플레이트 플레이트 리버브로 이것도 굉장히 쓸모가 좋아서 저 아주 애용합니다 이렇게 불러와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가지 여기 버튼이 있어요 그럼 오른쪽 여길 잘 보세요 리틀 플레이트 여기 오른쪽 그러면 여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은 딱 그림이 나옵니다 너무 간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치해 놓은 가상학기나 뭐 이런 것들 큐베이스에서 이 기능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는 미디어 베이에 이렇게 나오고 나서는 자기네들 그러니까 큐베이스 기본 가상학기들만 처음에 나왔어서 이게 7.5였나 8이었나 이세준부터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자기네 것만 나오더니 좀 버전업이 되니까 이제는 서드파티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목록들도 다 나오더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렇게 스냅샷 까지 전부 일일이 넣을 수 있게 처음에는 다른 회사 것들은 목록만 나오고 이렇게 그림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 보다 이렇게 그림을 넣을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게 8.5였나 9였나 하여튼 뭐 그때 쯤이에요 꽤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이런 기능이 다 있었네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이렇게 가상학기를 불러서 쓰시겠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림 넣어놓으면 시각적으로도 아주 편하고 있어 보이고 기분도 좋고 그렇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베이에서 가상학기와 플로그 앤 임팩터 드래그 앤 드롭 쓰시면서 목록에서 스냅샷 넣는 법 이거 알고 계시면 유용할 거고요 지난 영상 다루긴 했지만 여기 참고로 마지막으로 여기 버튼 누르시면 아우 난 그림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하게 목록만 볼 거야 그럼 이렇게 누르시면 목록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함께 알고 계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뮤즈였습니다